하... 답답한 도시, 숨쉬기마저 힘든 지구 지구를 생각하는 청년들의 힐링플레이스는 없을까? 안녕하세요! 법사이클링랜드 노무현입니다! Which pick do the upper 한 20개? Why don't you make it? I haven't gotten used to yourself I'm certain you have had another secret Nothing could prepare me for your start The way you have to sing the golden and wild 아 네네 지금 여기가 여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투리 천들을 활용해서 업사이 클린하고 있어요 오오오 너무 재밌는데요? 아아 완전 재밌었어요 진짜 완전 패피 됐어요 패피 환경관련 너무 재밌어요 네 저희 저쪽 벽면에 있는 책장을 보시면 저희가 생태왕, 기울이기, 기관즘, 젤리웨이스트, 동물병 같은 식들이 모여집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하게 자란 닭들이 나왔다니까요. 너무 귀여워요. 진짜 신기하고. 이건 칠라펠 샐러드라고, 중동지방, 레바논 쪽 음식인데 그쪽에서는 고기를 안 먹어서 100% 병아리공을 이용해서 빚어서 만든 볼 같은 건 100% 비건 음식이에요. 다음은 갈릭터에 칠리캔를 요리해볼까요? 정말 어렵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